세종시의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한 가운데 재단이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일결했습니다. 실은 인사청문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닌 후보자 검증이 필요할 때 시장의 재량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박대표를 공정하게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실상 협치를 거부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